외국인이 지금 현재 선물과 대형주 위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중소형주도 어쩔 수 없이 네 안녕하세요 AP2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진성TAC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진성TAC 코드번호 0368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2021년 9월 29일 오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지금 현재 이제 하락하는 종목 1261개가 하락해 있구요 151개가 상승 중에 있다 외국인이 지금 현재 선물과 대형주 위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중소형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뭐 많이 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구요 오늘은 그냥 컴퓨터 끄시고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뭐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주가를 본다라고 해서 주익이 나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오늘 진성TAC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진성TA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나갈 사람은 거의 다 나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상승 여력이 과연 남아 있을까 하반기부터 뭐 124만 호 125만 호 뭐 오세훈 서울시장에 얘기를 했죠 추가적으로 조금 늘린다라고 진성TAC라는 종목은 뭐 중국 헝다에 대한 사태가 뭐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1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18000원 헝다 사태로 인한 중국 건설기계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진성TAC 하반기 매출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미국 비중국 시장의 산업 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기계 수요가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연구원은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에 대한 업황 판단은 중국 굴삭기 판매 데이터에 연동되어 있지만 진성TAC는 비중국 매출 비중이 70% 넘는 데다가 미국 업황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 미국 업황이 중요한 기업들은 중국이 뭐 나쁜 얘기가 나온다고 해도 영향을 안 받겠죠 진성TAC는 건설에만 연동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모듈라를 통한 사업 영역 확대, 고객사 다변화, 수소사업 등 신규 사업 확대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속적인 성장과 펀더멘탈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점진적으로 큰 결실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그러면 뭐 18,000원까지 간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에서에 대한 이런 하락 조정 구간은 좀 버티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물려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수익이 나면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수익이 나면 빨리 팔고 싶고 그러다가 팔면은 뭐 상한가 막 두 방 세 방 가고 근데 떨어지는 종목을 팔게 되면은 갑자기 계속 하락만 했던 종목이 내가 파니까 또 상승을 하고 참 진짜 주식 진짜 아 아주 재수 없는 거예요 주식은 그냥 하지 말아야 돼 아휴 주식은 하지 말아야 돼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좀 위로 우상향을 하면서 거래량을 터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메스 타이밍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저는 괜찮아 보이고 엠벨로프 주봉 아 그렇죠 뭐 뭐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뭐 쉬우면은 돈을 다 벌었겠죠 근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이런 내용들 공부를 계속적으로 해보시라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어 뭐 주식 잘하시는 분들도 뭐 100% 1000% 먹어도 어 100% 1000% 먹어도 어 100% 1000% 먹어도 마이너스 50% 되면은 원금 대비해서 벌었던 거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 리스크 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TAC 였습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어 수익을 내시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 기관하고 외국인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딱 총 갖다 싸우고 있는데 외인 기관들은 어 탱크로 어 개인들을 조진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싸움이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AP투자연구소랑 같이 좀 한번 해보자 라고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 어 9시 아이 9월 27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7시 30분부터 미국 시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려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주식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장점 브리핑 장점 브리핑은 꼭 읽으셔라 주가가 내려갈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장점 브리핑에 다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친구 카톡 추가를 해놓으시면요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 그리고 주식시황 예측 분석 제공 주식 강의 교육자료 제공 AP투자연구소 각종 이벤트 자동 참여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카페 좀 놀러오세요 저랑 좀 커피좀 한잔 마시면서 휴마시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제 9시가 되시면은 관련 종목들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나갈 수 있을까 일성 건설 추천과 대비해서 14%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14% 하루에 14%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14%씩 한 40번 정도 매매를 하게 되면은 한 2... 한... 얼마죠? 한 300... 어... 천만원으로 천만원으로 한 40번 정도 25%씩 먹으면 이게 복리로 해가지고 막 700억이 된다라고 해요 어... 그렇게 해서 좀 단타로 한번 짧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보도록 하구요 좀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친구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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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ž西 play a Vert enjoy 멈 olvução please gasm